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워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 3명의 평균 재산은 29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2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윤한옹, 장제원 의원. 권 의원은 44억 6천, 윤 의원이 22억 6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과 현금 19억 원을, 장 의원은 지역구 부산 사상구의 아파트 한 채와 해운대 상가 한 채를 보유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빌딩과 연립주택, 현금 63억 원 등 225억 원을 신고해 인수위 참여 의원 가운데 최다 액을 기록했습니다. 인수위원 중 현직 의원 7명의 평균 재산은 33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84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44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추경호, 유상범, 이용호, 이태규, 임의자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보다 약 1억 1천만 원 늘어난 21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신고액이 2배 가까이 늘고 채무도 2억 원 정도에서 16억 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채무는 경남 양산 사저 신축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것이며 양산 매곡동 구 사저와 부지를 최근에 팔아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2009년 8억 7천만 원에 사들인 매곡동 사저와 부지는 지난달 26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